사람들 사이를 해치며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펴보니 안전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법적 의무를 떠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의 사망 확률은 6.4%, 안전모를 썼을 때의 2.15%보다 약 3배 높습니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붙어 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무인 카메라를 단속에 활용합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도 식별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겁니다. 경찰은 1년간 시험 운영하며 무인 카메라의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 경찰은 오단속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된 자료와 오단속 자료를 무인 단속 시스템 딥러닝에 활용해 판독률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국 73곳에서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두 달 동안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 정신 단속에 돌입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